안녕하세요. 오늘 아침은 어제 배달 음식을 먹은 간짜장 소스에 양배추를 볶아서 소장특볶을 해먹을 수 있습니다. 양이 좀 적어서 양배추를 좀 더 넣고 다시 볶도록 하겠습니다. 양배추를 볶아줍니다. 양배추를 볶아줍니다. 고유가 부족한 방향으로 볶은 나뭇을 넣겠습니다. 양배추를 볶아줍니다. 양배추를 볶아줍니다. 소스는 간짜장 소스가 많이 나서 반은 먹고 반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. 양배추를 볶아줍니다. 이 간체장 뜨법을 완성했습니다. 이 고거로더 에어 에어플락이라고 돌렸습니다. 일요일 아침입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